지난해 은행권 임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각사가 공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18개 은행 임직원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98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지급액의 증가와 경영 목표 달성률에 따른 성과급 지급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5대 은행 임직원들이 지난해 받아간 총 상여금만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일각에서는 과도한 이자 장사로 은행원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